한국국토정보공사 2018년 5월 14일 이즈미 서울경찰청장은 청자에 따라 수사소품 조절은 있을 수 없는지 이라는 내용을 인간을 살펴 있다. 동의 없이 촬영된 성격 촬영국이 피해자의 이름, 합류, 신분증, 연락처를 호환한 신상정도와 함께 불법 호르노 사이트와 SNS 등의 플랫폼에 입소되었다. 유희자는 전 남자친구 한 명으로 특성되어 있었고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두 수집해 놓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며 피해자랑을 추가 유포나 근거인랄 반영성을 차단하기 위해 구속 수사를 요청하였다. 원본 영상을 찾아낸 학교 수입으로 부서지 압수수택을 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의 입구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결금형 처분을 받게 된 자해자는 상탈권이 중결된 후 자신을 도발한 피해자에게 암심을 중고 원본 영상을 위탈을 유도하였다. 피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고소 및 탑재되는 피해 회복 과정이 처음부터 반복되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각해졌다. 피해자는 1차 항사 구조에서 수사기관 측의 적극적인 석수로 피해 촬영물 원본이 압수되었다면 그와 같은 2차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원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아주 심각해져서 요즘 유튜브에는 엄마 몰카도 돌아다닙니다. 엄마가 자는 모습, 못 살아있는 모습 등을 찍어서 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경찰에서 애초에 몰카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합니까? 경찰들은 여성들이 계속해서 죽고 다치고 딸감으로 소비되는 걸 보면서도 배우는 것이 없습니까?